진짜 여기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2개씩 발 한 점 차. 황지만의 서버. 동준. 지금 받았고요. 여기서 황지만의 실수가 나옵니다. 얼굴을 감싸 줄 수밖에 없죠. 역시 관록이. 관록이 역시. 계산. 멍쳐. 자 20대 18. 이제 하태권 김진우주 한 점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인데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태권 김진우주 파이팅. 감사합니다. 몰라요. 황지만 빠른 공격. 다시 중앙 쪽으로. 하태권 수비를 해냅니다. 밀어주고. 밀고 밀리는 싸움이에요. 다시 들어 올리죠. 방향을 돌렸습니다. 스매시. 스매시. 백핸도로 났어요. 동준. 하태권 동준. 다시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다시 하태권. 하태권 동준. 왔다. 왔다. 하태호. 아앤다. 하이. 하